vale 야야야 야야 ㅎ 안돼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 cane터 보니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펜과 에드 이제 게임 소리와 제 목소리가 비슷한 겁니다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게임 둘은 정말로 정말로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삼각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아저씨가 애드를 좋아하게 된거죠 그래서 애드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애드한테 얘기를 했죠 벤을 구하고 싶으면 벤한테 달려가라 그래서 나타난게 바로 애드의 장애물 경주입니다 아쉽겠습니까? 우리 벤을 구할숨만 있다면 나의 몸쯤이야 나 아주 이 게임 고수라고 너에게 닿히는 아 빠이 머리를 뽑을수 있어요 미친 자식아 돌아왔다 내가 내 한발을 내 한발을 무시하다 나 이 머리만 쓰면 얼마든지 갈수있다 내 한발 내 한발 아 어 어 뭐야 음악소리 거의 제가 피아노를 치는것 같군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치거든요 파파파파파 하미미미미미미레레레 도래 쓸도레미 이 빛을 따라가야돼 이 빛을 따라가지 못하면 죽는거야 저런것들이 나를 아주 빛해소 안돼 레이저가 쌌어 야야야 야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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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 아 다왔는데 아 저쪽이니 아 이쪽이니 나를 갖고 노는 기분이 들어 저쪽이야 이쪽이야 이번엔 어디야 어디야 헤헤 멍처라 미친아 닦겠다 닦게 해버렸다 레이저야 보기만해도 보기만 해도 누르고 싶지가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빡 시작부터 개빡 여기다 길은!! 어! 아! 여러분 아쉽게도 게임이 꺼졌습니다 아 진짜 아쉽네요 더 깨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재밌는 게임이었지만 오늘 아쉽지만 정말 진짜 정말 많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 게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 게임이 어 진짜 아쉽게도 깨지고 꺼져가지고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